안녕하세요. 퀸의 사정 깜냥입니다. 이번에는 쿠거 이머사 프로 TI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 녹음을 진행 중입니다. 게이밍 헤드셋은 주변 소음과 사용자의 목소리를 잘 분리해주며 제 몫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태블릿을 활용하여 음악을 재생한 상태입니다. 마이크 볼륨은 최대로 설정했으며 증폭은 걸지 않았습니다. 마이크와 키보드 소리를 동시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의사전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잘 분리해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감도가 매우 좋아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선명하게 소리가 들어가는 편이고 노이즈도 거의 끼지 않아서 최근 사용해본 헤드셋 중에는 손이 꼽히는 마이크 성능입니다. 끝